여기, 자기는 침칫놈이 스퀘인의 수요라고 물어봅시다 나무에 올라갔나? 나무에 올라갔어? 내려올나? 빨리! 빨리 내려올나? 다친다! 점수이가 누구? 점수이가 누구? 빨리 나무에 있어 빨리 내려와 밤물아 빨리 밥 먹으라 줘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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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 봐 길순아 길순이도 밥 먹어 길순이도 밥 먹어 빨리 밥 먹으라 어디 갔나? 길순아 밥 먹어 보기고 밥 먹느라 연어하고 꼬동과 가슴살이 떨어졌다 사야 된다 저 나무에 저기 점수이가 올라갔나? 안 내려오나? 안 내려와? 빨리 내려오나? 빨리 내려오나? 빨리 내려오나? 빨리 내려와 점수이가 누룽이가? 누구? 점수이가 누룽이가? 빨리 징징 짜지 말고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엄마 지금 아프다 지금 어? 어? 아 보름 쩔뚝 끓으면서도 밥 주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닌데 빨리 내려오나? 빨리 내려오나? 빨리 와도 밥 먹어 너가 지금 쌈박질하네 어?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삼척이에 와 또 쳐다보고 있노? 모르겠다 너한테 싸우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거 또 저 밥주러 가야되는데 몰라 너희끼리 싸우라 나는 모르겠다 싸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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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려오나? 나무에서 안 내려오나? 나무에서 아이고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나 내려오나 아씨 내려오나 다친다 다친다 내려와 내려오나 다친다 내려오나 그래 참 말 안 듣는다 몰라 이거 아이 몰라 나도 울고 싶다 지금 몰라 저쪽에 밥주꼬 께 있어 봐라 저 나무에서 내려왔네 오 오 바므로 얼른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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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므로 오나 아 또 행복이가 또 걸러고 말로 가노 또 하 내가 못 살겠다 이번엔 둘이서 지금 행복을 안 했다 찻길에 그 마을을 또 가노 나는 모르겠다 집을 줘라 저 나무에서 내려오고 그 집을 또 찻길에 가지 엄마 갈게 거기 있어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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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갈게 와나 왔다 엄마 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